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콕 집어서 비판 브리핑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설프고 적절치 않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본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언론사는 정말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7월 17일 날 이런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 브리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적 대책까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일본과의 뭔가 대치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고심하고 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 너희들은 왜 이런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라는 식으로 이 논평 자체가 흘러갑니다. 또 계속 보시면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안을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부터 비판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선일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실을 수 있느냐.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기사에 대해서 영문판, 일본판을 인터넷상에 게재를 합니다. 지금 두 언론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일본어판 이 기사가 잘못됐다. 왜 이런 기사를 내보내느냐는 식의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염두해 주실 것은 고민정 대변인이 기사 작성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고요. 좀 압축해서 기사를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두세 문장을 아주 긴 문장을 읽을 때까지 사실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언뜻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세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자 일본판에서는 기사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 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고 앞에서 저는 이게 7월 4일, 5일, 15일자 기사를 쭉 나열했는데 뒤에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설명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뜻인지 읽을 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해한 다음 지금 제가 다시 읽은 겁니다. 자 보시면 왜 제목을 일본어 판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기사를 제공하느냐라고 문제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판이면 일본인 입장에서 한국인이 이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 이 기사를 읽었을 때의 어떤 어법으로 조금 바꿔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렇게 제목을 내면 일본인이 이해할까요? 국채보상이 뭔지, 동학운동이 뭔지 모르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제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청와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제목을 바꿀 수 있죠. 글쎄 독립된 한 언론사의 제목 선택까지 이렇게 청와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읽어보시면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월 7일 두 달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네요. 우리는 얼마나 웅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습니다. 이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입니다. 이것도 왜 문제가 되죠?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일본어판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고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을 문제에 삼는 것은 어떤 특정 언론사의 어떤 편집권에 대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자유 침해라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계속 보시면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 규제 외교장에 나와라. 문통 발언 다음 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으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또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웅졸한가라는 칼럼으로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고 있던 이러한 해당 언어로의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특별히 일본과의 이런 갈등 국면에 있다고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문제제기하는 것 이게 더 이상한 것이죠. 지금 청와대의 이날 논평은 너무나 전체주의적이고 아주 사회주의적이고 정말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러한 논평입니다. 뒤에 부분을 끝까지 읽어보면 더 심각한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냐 이걸 왜 묻죠?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너무나 다양하죠. 문재인 정부에 정말 적극 지지하면서 반일, 감정 그리고 어떤 불매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관제의 민족주의가 부추기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해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많죠. 문재인의 어떤 외교적인 무능 아니면 강제징용 어떤 판결, 무대책, 어떤 반일 선동이 불러온 어떤 파국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 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왜 우리 국민의 목소리는 이것인데 이것에 반해서 너희는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의 이런 기사를 왜 쏟아내느냐라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논평 아닌가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왜 답해야 됩니까?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네요.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가? 이것에 대한 정답,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답, 해법이라는 것이 꼭 청와대가 생각하는 그 정답이 일치해야 되나요? 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제기하는 내용들은 어떤 국익을 위한 내용이 왜 될 수가 없습니까? 그 판단을 왜 청와대가 합니까? 청와대의 이러한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마치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일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보도는 무조건 국익에 반하는 매국 행위다라고 규정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논평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제목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구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고 대변인과 조국 수석이 예로 거론한 중앙일보 칼럼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은 반일 감정에 앞서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두 달 전에 나온 이 글은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어판 제목은 무조건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 이꼴 한국 이라고 되어 있다. 원래의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 대변인은 이런 글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여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일본어 번역판 사이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 사이트에는 한국 정부 비판 내용뿐 아니라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 현실화되나 명분, 실익, 모두 없는 일본의 무역 보복, 당장 거둬야 등의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도 번역돼 게재돼 있다. 고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 언론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야 국익이 커진다고 믿는 듯하다. 편협한 시각과 사고가 걱정스럽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해국행위다. 그리고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정치권력인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독선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 있으면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진 언론관 이런 것이 굉장히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엿보게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고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마치 북한을 보는 듯한 이런 언론관을 엿볼 수가 있어서 대체 글쎄요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과의 사태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더 짙어지고 강화되고 있는데 고민정 대변인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향한 이러한 저격, 비판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편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다른 브리핑을 통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